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새 7명 늘어 42명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사망자 수를 결국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는 6천 명을 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사망자가 하루 새 7명 늘었죠? 네,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망자가 7명 추가가 됐습니다. 7명 모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60대와 80대가 각각 3명이었고 70대가 1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사망자는 42명이 됐는데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확진자 수도 6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국내 확진자가 하루 사이 322명이 늘면서 누적 6천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3일 5천 명을 넘은 지 이틀 만에 1천 명가량 늘어난 겁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을 합치면 5천 2백 명을 넘어서 여전히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인데요. 최근 계속 60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0시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400명대로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이 어제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새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해라는 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또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100곳까지 늘었습니다.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 넘는 곳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를 2주 동안 격리시키기로 하는가 하면 호주는 아예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곳은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37곳에 이르는데요. 아직은 서방 선진국 대부분이 한국인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일본과 호주가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노코리안 조치가 선진국으로 확산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줄을 계속 서서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 대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부가 또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내용과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일주일에 두 장까지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별 5부제 판매도 실시를 하는데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그리고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에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가동을 합니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약국 등 판매처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유아의 경우는 부모가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 등본과 부모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자녀가 마스크를 대신 사줄 수가 없어서 불편한 몸을 직접 이끌고 나서야 하게 됐습니다. 마스크의 절대량이 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한 방송에서 일주일에 5천만 장 정도가 확보가 되는 만큼 사실상 국민 한 사람당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